맥주와 치킨이 맛있는 곳, 비비큐 근데 여기 물 좋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 시간 좀 밀러 기다려보자 우리 일단 마실까? 치킨 맛은긴 한데 여기 와 진짜 맛있다 치킨도 맛있으니까 여기 먼 남자들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맞나? 맞나? 고고하게 그러지? 만약 옆에 온 애들 괜찮아 우리 신호 정하다 그러면 네가 여기를 두 번 쳐 괜찮으면 괜찮으면? 응 별로면 해야 되지? 맞지? 이거 한번 줄 테니까 맛있어 괜찮으면 죽어? 별로면 많이? 응 사람이 너무 없는데 죄야? 아 이거 괜찮은 거 먹을래? 미안해요 그대하고 왔는데 여기 봐 이거 진짜 이거 여기도 술집인가? 이게 술집인가? 아 여기요? 짜잔 짜잔 잠시만 들어가겠습니다 어때? 아 네 정말? 왜 이렇게 잘 못해? 아 심혈증 검사요? 아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아 예 성인 확인되었습니다 아 네 제대로 좀 봐주세요 사이패스 안 해도 돼요? 사이패스? 짠 너무 맛있는데? 미안해 네 좋은 거 어디서 봐 이만 몇 카페도 봐도 돼? 야 옆에 누나들 어때? 난 제대로 못 봤어? 좀 살짝 봐봐 쓸 적 봐봐 하.. 한 명은 포탄이야 나도 포탄 한 명은 봤다 숫자 한 번 하는데 어떡하지? 한 명씩 본인지를 울려서 일단 먹자 일단 우리도 짠 짠 아 긴 갖고, 긴 갖고 먹어 아 긴 갖고, 긴 갖고, 긴 갖고 먹어 긴 갖고, 긴 갖고, 긴 갖고 조심 좀 해주세요, 진짜. 눈이 맵은 거 같지? 갈지도 않았거든. 야, 될 거 같아. 진짜 토할 뻔했어. 될 거 같아. 눈이 맵은 거 같지? 야, 될 거 같아. 단축국은? 앞에 보이네?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야? 너 이해해. 저렇게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살면서. 그렇게 다 들리게 요구를. 왜 그렇게 욕망하면 불행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세상을 겁나 줘, 자기 느낌이. 아니, 내가 그거 좀 봤는데 눈이 마셔야지. 어, 맞아. 어, 마셔. 화장실 갈 때 두 사람 마셔볼게요. 야, 귀엽지 마, 귀엽지? 생각도 할 수 있잖아. 봤는데? 화장실 못 돼 있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다 그렇게 하면 내가. 치킨 역시 비비큐.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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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봤거든? 됐어, 됐어, 됐어. 눈 마치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근데 몇 살인 거 아니야? 서른 살? 서른은 넘지, 주소. 그럼 나이가 눈 며치자. 몇 살인 거 같아? 209. 오케이. 안 되겠지? 큰 거 없어. 아니, 모자가 큰 거 없어. 안녕하세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 저 그. 아, 저 옆에 있는데요. 그 게임에서 져가지고 그냥 한 잔만 주실 수 있어요. 이거 다 하시고 오세요. 네. 네? 이게 한 잔이거든요. 네, 여기요. 아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 원래대로 해? 네, 원래대로, 원래대로. 술 없는데, 우리? 저희 나갈 거라서요. 아니, 술이 없어서 좋으세요. 아, 혹시 몇 살이에요? 몇 살로 보여요? 저희 다섯 살이에요. 아, 네. 잠깐, 저 테이블에 좀 갔다 올게요. 아, 알았어. 야, 웃음이 뭐던데? 아, 씨, 웃음이 뭐던데? 아니, 미친놈이에요. 깜짝이야, 아저씨. 저희 말 한 거예요? 아, 예? 아, 네. 이거 술 가봐야 돼. 네. 좀 어려 보이는데? 아, 네. 저 20살이요. 아, 20살? 아, 29살이요. 저희 군대에 제대했어요. 29살을 제대했다고? 네. 회병대에요. 회병대에 어딘데, 어딘데? 몇 갠데? 17개에요. 저희도 무슨, 어느 거 같은데? 아니, 진짜. 눈 까봐요, 눈 까봐요. 에, 에, 부장님. 에, 에, 아, 여기 지금 주말인데. 내일 출근 일찍 할게요. 아, 자꾸. 아, 오빠 회사 다녀? 어디 회사? 저희 조그만 회사. 조그만 회사? 오빠들 차 타고 왔어? 어. 어. 뭐 타고 왔어? 아, 우리 줘. 아, 어디? 야, 우리 키콩 타고 왔잖아. 뭐, 키콩 타고 왔다고? 키콩 타고 왔다고? 아니, 누나 잠깐 우리 담배 하나 빨고 올게. 어. 살 필요가자. 진짜 앞이 잡아. 편적해. 진짜 귀엽다. 귀엽게. 오케이. 응, 그래. 엉덩이. 에스, 그쪽 박수 없이. 자카소. 이제는 차가 없냐? 이거 좀 나눠줄까? 야, 야, 야. 민 좀 봐봐. 몇 살이지? 20살이네. 뭐라고? 이제 20살이네. 어제까지 19살이었어. 야, 방. 이제 20살이야? 이제 20살. 뭐야? 없어. 카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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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술 먹자? 치킨 견나 봐, 치킨. 몇 살이야? 솔직히 말하면 봐줄게. 넌 몇 살이야? 39살이요. 한 번 더 물어볼게. 몇 살이야? 같이 놀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놀아줄게. 대답부터 해, 우리말에. 2002년생이요. 너 이제 20살이야? 네. 왜 거짓말했어? 아, 누나들 예뻐가지고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뭐 같이 놀까, 그래? 어, 네, 누나. 너네 치유 처음 먹겠네, 그러면? 일단 할게요. 짠! 맥주한 역시! 비밀큐 수다 맥주! 안녕하세요. 안녕. 자리 바꿀까요? 자리를 바꾸자고? 네. 죄송해요. 아, 미안, 미안. 누나 자리 섞어요. 아, 미안. 아, 미안. 아, 더 먹고. 누나 뭐 치유한 거 같은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하루 안 치유했어. 괜찮아, 괜찮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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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누나 집 어디예요? 나? 네. 나 그렇게 안 물어. 근데 혹시 불렀어요, 지금. 어, 왜? 나 아직 안 갔건데? 취한 거 같아. 아니야, 카카오볼에 불렀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나 돈 없봐. 그래, 한 번 더 줄아야지. 야, 거기 봐. 맥락치킨 좀 주라. 누나들 자리 섞을까? 어, 너 어디 안고 싶어? 너가 안고 싶은데 안자. 아, 내가 정해도 돼? 어? 누나 일로 갈 수 있어 끝으로? 아, 왜? 이유 말해줘야 갈게. 누나 그냥 가. 아니, 문을 말해줘야 가지. 난 해보는 거 좋은단 말이야. 저기 너무 외롭고 돼. 누나 옆에 안고 싶어. 누나, 누나 옆에 안고 싶어. 누나, 누나 옆에 안고 싶어. 그냥 음식 많은 거. 여기 다 줄게. 아, 그럼 갈게. 누나 그냥 여기로 다 몰아줄게. 알았어. 프라이든 역시 황더블리브. 내가 이누나 울려서 집에 보낼게. 그 다음에 2대2로 놀자. 야, 이누나 눈물 없어. 손병호 게임 알아, 누나들? 손병호 게임 하자. 그래. 19버전? 어. 19버전? 야, 내 친구들 그런 거 못 해. 그냥 보통으로 해. 19버전 어린 것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시냄집 보내봐. 18금 할까? 아, 18금 하자, 18금. 응. 어. 다이가 개수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저거. 아. 아. 잡아야겠네. 속옷 입은 개수가 짝수인 사람 저거. 하나, 둘, 셋. 아. 아. 아, 바디. 와, 이런 것도 속옷이야? 당연히 저 옷이 지금 그런 거야. 옷이야? 아니, 이렇게 패치가 된 것도. 아. 뭐 주네. 아. 아, 뜻밖에 알았다. 아까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임이라서. 아. 그러면 너가 저. 아, 내가 확인 좀 할게. 그래. 아니, 저한테 그러지 마. 어머. 어, 뭐야? 어. 방역 여사선이야. 지금 우분 걸려고요? 어. 어. 누나 멋있으니까. 누나 나 하고 싶은 게임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응. 나 기다려봐. 너 잘못 건드린 거야. 한다? 응.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휴지를 남을 때까지 찢는 거야. 아. 이래서 입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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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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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누나 삐 문제해. 흐. 빨리 해, 빨리 해. 누나가 하자메. 빨리 해. 연세 키스마저. 나 마실게. 아, 그럼 누나. 내가 그냥 술께끔 아이스크림 사올게. 제이 누나 같이 가자. 나? 나 같이 가자. 아니야 제이는 나랑 술 먹어야 돼서. 언제 빨리 갔다오? 여기 앞에 있거든?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갔다올게. 어 그래. 야 야 쨍미도 사줘. 아리고 아리고. 하겐다즈. 하겐다즈랑 빡빅코랑 메로나랑 월빅코나나랑 아 그리고 숙취인데랑 초코엣. 누나 슈퍼해. 슈퍼 차리게? 누나 그럼 이제 슈 그만 먹고 이제 좀 먹자. 안주 좀 먹자. 응. 고마워 누나. 고마워 누나. 응. 와 진짜 손 진짜 작다. 어 되게 웃겨. 누나 자. 누나 송금 봐줄까? 어? 누나 송금 봐줄까? 아 야 근데 내 친구들은 그런 거 안 믿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원래 꼼시래. 누나. 왜? 푹싱 푹싱. 얼마지만 갈까? 오케이 여러분 사랑의 첫째기 한 번 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맘에 드는 사람 제일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람 찝기. 살쪼데기? 응. 찻까락으로. 여기서 안 지키는 사람 집에 가는 거야? 아 지금까지 꼭 가야 돼? 아니 안 찍혔으면. 다 왔어. 하나 둘 셋! 우리 댕부터. 부분이 Ek 누가 한테 핀거야? 나. 바디야? 바디야 가야겠네. 아 힘들다. 그러면 바디가 가고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다 같이 먹자. 아 그럼 나 보낸다며! 내가 언제 누나 보낸다고 했어. 너 잘못 들어온 거야? 걱정돼서 그러지. 그래? 나 걱정해주는 거야? 누나 아빠한테 전화 오자. 응? 응? 안 오는데? 받아봐. 아니 안 왔어. 받으면 들릴걸? 어? 아파? 응? 무뎌. 아 애들 놀고 있어. 빨리 놀아야 했잖아. 근데 좀만 더 놀다 갈게. 어머 어버이날인거 몰라? 알았어 알았어. 그만. 12월 25일. 아빠 재밌게 놀다 오래.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너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아니야. 너 취했나봐.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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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여기서 자. 아. 여기가 있잖아. 아 나 깼어. 아 깼어. 아 깼어? 아. 여기 혼자 타면 4만원 났나봐야. 같이 가자. 그럴까? 응. 가야 되지. 야 빨리 가자 우리.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야 잘 먹었어? 잘 먹었다고? 야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갈게. 어 잘 가 누나들. 안녕. 안녕. 야 얼마나 했냐? 18만원. 18만원. 18만원? 18만원? 저는 현재 7만원 찍었어. 경찰이 신고해야 돼. ㅎㅎㅎㅎ 아 또 와라. penser. zer이도. 다른. 아는. 동아이. 하지. 눈이 저렴하게 찍었음. 아는. 아는. 아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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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